저희 회사는 원래부터 창원회의, 처음부터 시작을 한 창원기업이고요. 이번에 이런 좋은 창업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점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과 정부 내각과 함께 한국 핀란드 스타트업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왔는데요. 그 행사에서도 창원기업에 대한 좋은 인플레이션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기업 홍보에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. 좋은 제품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